은혜받고 성취되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제가 본독 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14절에 보면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할 때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할 때 우리 삶 속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 안에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나.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인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축복된 존재입니다. 아멘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사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신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그러한 신분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신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신분에 따라 또 많은 것들이 따라오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축복받은 자, 이미 복받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처음부터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존재한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8절 말씀, 그렇죠? 다스리는 축복을,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인간은 처음부터 영적인 축복과 또 육신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신분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그 사건 이후로 사람의 신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축복된 신분에서 저주받은 신분으로, 완전 처참한 신분으로, 이제 행복자가 아니라 불행자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신분이 저주받은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백성이 아니라 마귀를 섬기는 종, 나도 어쩔 수 없는 운명 속에 빠진 그러한 존재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운명이라는 단어를 좀 왠지 이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운명, 뭐지? 가끔 메시지에도 원래 운명에서 벗어났다고 해방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가끔은 또 우리 운명이다 나오거든요. 그럼 뭐지?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 나름 생각이에요. 운명도 두 가지가 있어요. 신분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라는 결과를 저는 얻었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였으면 똑같이 살 겁니다. 똑같이 교통사고가 났을 거고 똑같이 어디인가에 공부를 했었고 뭔가를 했었겠죠. 뭐 교를 안 다니든 어디인가에 다녔었겠죠. 똑같이 살 겁니다. 똑같은 사건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문제 만나고 결혼도 하고 알 낳고 똑같이 운명이니까. 그런데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운명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운명 결과가 달라요.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운명은 저주예요. 모든 무당, 점쟁이들 하는 말이 그 운명이에요. 운명이다. 죽을 팔자다. 죽을 운명이다. 저주받은 운명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운명은 축복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다라는 결론을 제가 내렸어요. 똑같이 살겠지만 그런데 어떤 신분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똑같이 어려움, 똑같이 질병, 똑같은 교통사고 나요. 아파요. 문제 당해요. 그런데 결과 내가 고생인지 아니면 어떤 교훈을 받는지 어떤 응답을 찾든지 그저 해답을 찾든지 변화가 일어나든지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 달라진 나의 운명이구나 라는 그런 결론을 내었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신분에 따라 운명도 달라지는데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졌길래 이렇게 삶 자체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3증 때문에 죄의 가운데 빠졌잖아요. 그렇죠? 저주받은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운명을 우리가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분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몰라요. 그래서 종교가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저주받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 예수 크리스도께서 이 땅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뭐 때문에? 십자가 피 흘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죄가 없는 크리스도께서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크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우리의 질병까지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갈라데에서 3장 13절 말씀은요. 저주받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저주해서 해병시켜 주셨습니다.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은요. 크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은 부활의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냥이 아닌 뭐 예수 크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물론 신분이 달라지죠. 크리스도를 영접해야.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젠 우리가 축복된 신분을 가진 우리가 할 일이 나왔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달라진 신분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달라진 신분으로 이젠 우리가 남을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젠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다. 이젠 이젠과 같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방식, 생활의 방식을 이젠 바꿔야 됩니다. 예전과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또한 내 힘으로 안 돼요. 각인된 거, 물이 내린 거. 그건데 창세기 3장인데 어떻게 갑자기 예수 크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말씀과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가 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거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소통이에요. 그게 통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말씀이 통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이 오케이입니다. 나도 오케이고 다른 사람도 오케이고 모든 사람이 오케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니까.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소통, 소통, 소통해도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봤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에게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예배를 드려도 그런데 말씀과 내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결국은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피정으로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쵸? 제 뒤에 적혀 있죠. 맞아요. 내 장막토를 넓히라. 맞습니다. 개개인이 그 장막토를 넓혀야 되고 사육의 장막토를 넓혀야 되고 전도와 송교의 장막토를 넓혀야 되고 지역의 장막토를 넓혀야 돼요. 우리가 그럼 각자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앉아가지고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주님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런데 움직이질 않아. 아무리 기도를 해봤자 그런데 움직이질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겁니까? 내가 그냥 입만 움직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행위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도전이 가능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혼자 있을 때 누구랑 같이 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마가복음 3.14점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세울 때부터 함께 뭐 때문에 세웠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28.20절 말씀은요. 부활 메시지죠. 끝날 때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16점 말씀 보면 승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혜사 성령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정 1.8절 말씀 땅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장막터를 넓혀 가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지식으로 교회 열심히 단임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죠? 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죠? 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죠? 4도행정 1.8절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증거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만민 모든 족속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해 갑니다. 어디에서? 내가 일하는 현장 내가 사는 현장 내가 공부하는 그 현장에서 내가 사역하는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없는 현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곳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 나갑니다. 결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제일 먼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신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저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전 이게 모든 것들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있는 순간부터 다시 되돌아갑니다. 어디로? 창세계 3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있는 순간부터 반드시 딴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두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어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더해집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십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뭐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미를 된 것을 알고 이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갈라데에서 2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알고 진짜 말씀 붙잡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어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를 할 건데요. 정말 내 기도 제목이 중요하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원단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대로 더 플러스 해가지고 더 많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우리를 아는 존재가 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